우리 그룹이 3월 21일 마곡 코오롱 원앤올리 타워에서 직무 멘토링 미리 만나본 코오롱을 진행했습니다.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직무 멘토링은 다양한 코오롱인과의 만남 및 현장 탐방을 통해 취업 및 희망 분야에 대한 탐색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그룹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번 직무 멘토링에는 110여 명이 참가하여 마곡 코오롱 원앤올리 타워의 곳곳을 돌아본 후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손형호 디자인 실장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. 손형호 디자인 실장은 남성 캐주얼 브랜드 커스텀 멜로우를 기획하고 론칭한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 디자인부터 브랜드 비주얼, 브랜드 기획 등 패션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했고요. 선배 디자이너로서 진솔하고 애정어린 자세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손형호 디자인 실장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무에 있었을 때 실장님이 겪었던 실질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디자인을 생각하는 저로서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코오롱의 직무 멘토링이 앞으로도 청년 세대들의 꿈을 응원하는 디딤돌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.